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선생님의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 강좌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니터 앞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수능 국어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수능 국어를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런 학생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접점은 한 가지죠. 국어 점수 향상입니다. 국어 점수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딱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본격적인 커리큘럼 얘기하기 전에. 그게 뭐냐. 국어 공부의 주체는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구체적으로 선생님 수업을 한 시간 듣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만큼의 예습의 시간은 있어야 됩니다.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따라와 준다면 선생님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 이런 말은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떤 말이요. 국어는 해도 안 해도 성적은 그대로야. 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국어는요. 제대로 열심히 하면 충분히 성적 오르는 과목입니다. 그 대신 중요한 건 선생님이 충분히 도와드릴게요. 그렇지만 공부의 주체는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요한 얘기였어요. 본격적으로 커리큘럼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커리큘럼에 대해서 해설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 이건 입문 강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취월장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건 대치동 현장 강의를 그대로 올리는 강좌입니다. 단 1초의 편집도 없이 대치동 강의를 그대로 올립니다. 세 번째는 기출 강좌인데요. 기출을 혼자 공부한 학생들을 위해서 기출을 선생님이 최근 한 7, 8년 동안에 기출과 평가원에 대한 주요 문제들을 해설해서 담아놓은 강좌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력 강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대치동에 듣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등급이 한 2등급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못한 내용도 있고요. 여기에서 다루기에 너무나 쉬워서 다루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일취월장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 독서, 그 다음에 EBS, 그 다음 파이널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로 실력 강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각 강의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수능 국어는 김동국입니다. 강의인데요. 말 그대로 입문 강좌입니다. 수능 국어를 공부할 때 어떤 시각이나 어떤 자세로 공부해야 될 것인가. 수능 국어를 보는 눈을 확립하기 위한 그런 강좌이죠. 뭐 제목 쭉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에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내신 국어하고 수능 국어는 어떻게 다른가. 화법과 장문, 발취독은 절대 하지 말자. 문법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될 것인가. 현대시, 고전시가 산문 문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독서 기출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EBS 교제가 많이 반영되죠. 그런데 EBS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좀 살펴보고 효과적인 EBS 공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강좌입니다. 일치월장 클라스가 시작하기 전, 즉 12월 6일부터 아마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거의 끝나고 나서 중간에 한 2, 3주 정도 시간이 있죠. 그때 일치월장 시작하기 전까지 그때 완강이 될 거니까 그때 수능 국어를 보는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강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일치월장 클래스인데요. 일치월장 클래스는 대치동 현장 강의입니다. 선생님의 메인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치동 현장 강의를 1초에 편집 없이 그대로 그냥 올립니다. 36주,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36주의 현장 강의가 계획돼 있으므로 일치월장 클래스도 전체적으로 36주로 구성될 겁니다. 1클래스, 1클래스 하나씩만 설명할게요. 화요일 날 업로드 됩니다. 화요일 날. 올해는 월요일 날 업로드 됐는데요. 내년에는 화요일 날 업로드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일요일 날 오후 시간에 찍었는데 일요일 오후 시간이 일요일에다가 오후 시간이라 학생들 눈빛이 그렇게 똘망똘망 하진 않아서 선생님 기대감으로 월요일 날 저녁은 똘망똘망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월요일 날 저녁 시간 수업을 한번 올려 보려고 합니다. 자 수업은 8주고요. 바탕 모의고사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1회인지 2회인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수업 8주에 바탕 모의고사가 한두 회 담겨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바탕 모의고사는 3월달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3월 학평을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1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3월 학평 전까지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겨울방학 기간이겠네요. 그때 집중적으로 공부, 구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강좌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장 85분씩 두 강이에요. 한 주에. 여러분들 작년에 재작년에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선생님 85분, 90분 너무 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깁니다.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60분에서 좀 끊어보고 그다음에 30분 있는 걸 가지고 자 쉬자. 그다음에 편집해서 또 쉬고 나서 붙여보고 이렇게 해서 세 강으로 만들어 봤더니 이게 영 이상해요. 그래서 그냥 현장 수업 그대로 텀을 계속 갈 테니까 여러분들 좀 다소 부담되긴 하지만 예습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글쎄요. 선생님 이런 말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몰입감 있는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85분 충분히 빠져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습만 잘해 오시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내용은 본질들을. 그다음에 문법 개념과 지문형 문법. 일치월장 클래스의 문법의 차이점은 지문형 문법을 제법 많이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본바탕 모의고사는 얘기했고요. 연필통이라는 게 있는데 연습하면 반드시 피해를 통한다. 연습하면 반드시 통한다라는 연필통이 있는데요. 이거는 복습교제입니다. 복습교제. 수업 보충 및 복습교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채화하는 교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들을 연습하는 그런 교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년에는 매주 나왔는데 올해는 편하게 여러분들 편하라고 단권화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자, 취 클래스도 마찬가지죠. 구성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3월 중순부터 6월 초. 그러니까 6월 평가원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내신 대비 휴강이 4주 정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 이때 뭐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중간고사 준비하셔야죠. 아마도 고3 때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수능 특강일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때 스튜디오에서 수능 특강에 대한 스튜디오 촬영을 할 겁니다. 이 공백은 그걸로 메우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좀 취 클래스의 특이점이라면 독서를 제재별로 논리, 철학, 과학, 기술, 그 다음에 법, 경제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 제재별로. 문학은 갈래별로. 문법은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해서 문법은 끝낼 겁니다. 이렇게 구성돼 있다. 자, 요건 뭐 6평 모의고사 대비고요. 연필통도 당연히 따라 나갑니다. 이렇게 구성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월클래스. 월클래스는 심화입니다. 심화.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할 무렵 7월 초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름방학 기간인데요. 수업은 5주. 문법은 빠져 있고요. 바탕 모의고사는 9평준비 바탕 모의고사가 실릴 겁니다. 특징은 말 그대로 심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의 지문 난이도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그래서 튼튼한 여러분들의 실력을 올리기 위한. 여러분들의 실력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심화 교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필통 역시 따라 나갑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장클래스인데요. 장클래스는 파이널입니다. 실전인데요. 파이널이니까 모의고사를 자주 쳐야겠죠. 그래서 수업 5회, 모의고사 5회 이렇게 해서 합의 10회 정도 구성되어 있지만 이건 다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이 5주의 내용은 말 그대로 고난도 내용들을 쭉 정리할 거고요. 문법도 이때 파이널 수업을 전개할 겁니다. 조금 고난도 문제 중심으로. 이때는 연필통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있을 텐데 강화 클래스의 뒤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거기에도 파이널이 있습니다. 강화 클래스 파이널이 있는데 이거 이 파이널은 일치월장 커리에 따른 파이널이고요. 강화 클래스 파이널은 말 그대로 아주 짧게 2021학년도에 6평, 9평 시험지 문제지 등을 바탕으로 해서 아 올해에는 이런 것들이 출제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그런 파이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성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네, 자 계속 한번 가보죠. 자, 그 다음에 김동국의 기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기출은 기출 문제를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한 8년 동안 6월, 9월 수능에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만을 모두 다 해설해 놓았어요. 네, 그것들 참고해서 문제별로 참고해서 기출 문제 푸는 학생이라면 그 어려운 문제 혹은 이해가 안 되는 지문들은 발췌해서 들으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력 강화 편인데요. 이게 왜 따로 있느냐.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현장의 일치월장 클래스를 진행하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의 평균 등급이 1등급과 2등급의 사이에쯤 됩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걸 다룰 수도 없고요, 여기에는. 그 다음에 일주일에 3시간을 하니까 모의고사를 중간중간에 치니까 여기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거나 아니면 다루지 못하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실력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기본, 독서, EBS, 파이널 이런 게 있는데요. 자, 기본은 뭐냐. 보시죠. 문법입니다. 문법. 핵심 체크 58이라고 해서 테마별로 짧게 짧게 끊어서 문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건 스튜디오 수업입니다. 스튜디오 수업이고요. 12월 10일 날 개강합니다. 문법에 따른 연필통은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문제들을 해설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교재에 따른 자습서, 연습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전시간데요. 고전시간데요. 작년엔 이 강좌가 없었습니다. 고전시가 선생님이 수국김에서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에서 고전시가는 겨울방학 때 좀 끝내놔라 이런 얘기하는데 강의가 없으니까 무책임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길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고전시가들 아마 그 고전시가는 수능에서 EBS 작품 중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EBS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낯선 부분도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작품들을 짧게 정리하면서 고전시가 보는 눈을 기르는 그런 강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 날 개강입니다. 그 다음에 화법과 장문이요. 화법과 장문은 짧게 6월 중순쯤에 단기로 6평 이전에 실전 대비로 화법과 장문에 대해서 언급을 짧게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독서 강화 클래스인데요. 과학기술 파트, 법경제 파트, 인문철학 파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치월장 클래스에 비문학이 담기긴 하지만 많은 제시문들 연습이 필요함으로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각 파트별로 스스로 공부하고 어려운 지문들을 해설을 하는 그런 강좌로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거 올해 다 새로 만들 거고요. 강의는 10강에서 15강 안팎으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약한 파트가 있다면 골라서 들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EBS 강좌인데요. 선생님이 작년 수특은 완전히 수능 중심으로, 수능형으로 수특편을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내신 준비하는데 전혀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올해는 조금 바꿔서요. 바꿔서 EBS 교재에 실려있는 지문을 가지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 작품도 다 해설할 것이고 EBS 지문 외에 수능형 문제도 붙이겠지만 중심적으로 내신 준비도 하면서 수능 준비도 할 수 있도록 EBS 작품들을 문편, 산문편, 비문학은 다루진 않습니다. 문편, 산문편으로 좀 이 교재, 이 강의로 EBS 내신 준비와 수능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안편도 마찬가지죠. 수특편은 4월에, 수안편은 7월에. 그러니까 각각 선생님이 현장 휴강할 때 스튜디오 강의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화 클래스 파이널입니다. 문법편이 있고 실전편이 있는데요. 한 5강 정도로 짧게 문법에 대해서 수능 한 한 달쯤 전에 수능 한 달쯤 전에 문법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복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법편 교재, 그 다음 실전편. 실전편은 이제 10월 초쯤에 개강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 9평 문제들을 바탕으로 혹은 작년 수능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화작은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올해 좀 조심해야겠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진짜 파이널 강의. 이해 되셨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병렬적으로 쭉 나열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데 커리큘럼 강좌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쭉 나열할 수밖에 없었네요. 긴 시간인데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선생님, 여러분 올해 한 해 정말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선생님도 여러분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선생님도 열심히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공부의 주체는 여러분이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충실한 조력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